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아, 좀 미안해요. 좀 늦을 것 같아요 어, 나도 좀 늦어 아, 네? 첫사랑이에요 와있었네, 거짓말 그녀는 거짓말을 너무 사랑해 3월 첫방송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그대 그늘에서 지친 마음 하물게 해 소중한 것 옆에 있다고 목길 떠나려는 사람에게 말했으면 연습한 거 맞아? 다시 한번 해봐 그녀는 거짓말을 너무 사랑해 3월 20일 첫방송 그녀의 변화에 대한게 말했으면 좋겠네 그리고 그녀의 변화에 대한게 말했으면 좋겠네